대통령실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대변인실 명의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이같이 알렸습니다. 최근 일본 언론이 일본 정계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한일 정상회담 당시 일본 측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제한 해제를 요청했다는 취지로 보도하는 데 대해 대통령실이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해 12월 말 영공을 넘어온 북한 무인기 대응차 출격하다 추락했던 KA1기는 정비 불량에 미흡한 조종사 조치까지 겹치면서 사고가 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군은 당일 이륙 직후 조종사가 감지한 엔진 출력 이상 현상은 2021년 5월 창정비 당시 연료 공급량 조절 부품이 바르게 장착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엔진이 비정상적으로나마 작동했지만 조종사는 정지로 판단하고 급격하게 조종관을 조작하는 등 항공기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